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땅뚜어놓고 그렇지 그럼 여기다 1 2 3 4 땅에 돌리고 한 두개 치면 안돼? 하나 둘 셋 넷 짧게로 4개 같이 해야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렇지 좋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턱을 턴다 원투를 칠지게 턱을 딱 숙여라 그 때 들어가야지 그렇지 또 들어가야 소희는 어중쩡한 거를 주면 소영이가 안된단 말이야 네가 소영이도 들어가면 팍팍 들어가야지 많이 움직이면 팍팍 들어가봐 그래 은하한테 투한초 치고 돌아놓고 계속 밀어붙이잖아 손에 놓아야지 소영이는 또 걸렸다 찬스다 손에 연탄 많이 놔 연탄 샌드백 치듯이 그치 빡빡 주겨서 척으로 숙여라 밑으로 보라 그치 소영이 빨리 팍팍팍 들어가야지 우리 손이 안돈다 소영이는 손이 놓아야지 그렇지 돌리란 말이야 또 투안투다 돌이 돌아놔 완투 빠지고 완투 빠지고 완투 대암만 주면 안돼 그렇지 돌려 항상 치고 돌려야지 완투 스리퍼 돌리고 그렇지 그래 돌려가지고 네가 다시 공격 3초야 2분 했나 또 하나 둘 셋 넷 그래 또 완투 치고 빠지고 시트 엔더 싹 빠지고 또 들어가야지 그렇지 또 또 펜팅 안주고 펜팅 주고 때리고 펜팅 주고 때리고 해봐라 또 더 또 빠지고 그렇지 또 그렇지 좋아 이제 완투 빠지고 완투 완투 어 뭐고 손이 안돈다 아이가 잡아야지 은하를 턱을 죽이고 턱을 넘으면 던다 은하는 돌이 나와야지 거기서 항상 압수는 많이 써야한다 오브시앞도 소윙이는 빨리 공격 마이 움직여 마이 움직여야지 상체 움직이고 그렇지 움직여 더 많이 움직여 마이 움직이는 것 같아 덜 맞는다 마이 움직여라 더 많이 움직여 더 빨리 움직여 그래 팍팍팍 움직여 빨리 들어가봐 좌우로 거리를 주면 안돼 어느 아이는 팍 들어가야지 그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라 그래 거리를 주면 안돼 네가 빨리빨리 붙여줘야지 움직임 빠른 움직임으로 붙여줘야지 그래 움직여라 머리를 움직여야지 머리를 머리를 그렇지 좋아 또 네가 3개 4개 나가서 오른손만 나고 거치뿐니까 안되는거지 빨리 해라 빨리 생각해봅다 어느 힘없다 빨리 공격 또 연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오른손만 때리라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힘이 없으면 돌리라 소형이 빨리빨리 많이 닿아 빨리빨리 더 더 더 가 빨리빨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개 더 더 가는데 안 된다 두 개 세 개 연타가 이어져야지 자 박사 계속 들어가라 은하 소형이 빨리 계속 잡아라 그리를 주지마 네가 찬송 주면 여기 은혜가 공격하잖아 자 이거 뭐고? 다이져브 가서 만나 3초 눌리뿌라 속이면 눌린다 소영이는 얼굴 쪽으로 때려야지 현타가 손이 잡고 또 안쪽으로 손을 내는 버릇을 내라 짧다 손이 짧다 아이가 오른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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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주지 말고 하나는 계속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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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고 더 더 더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머리를 많이 움직여줘야 덜 맞는다 손을 짧게 도로지가 짧게 손을 내게 내고 돌려보란 말이야 딱 순간적으로 박사 짧게 도로지가 다다다다 하고 돌리보라 하나 둘 셋 넷 빡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힘이 없다 이제 둘이다 오 오 박사 아 오 삼초 두안투 소영이 여진은 여진은 어깨 돌려 찍는거 아니잖아 어깨 돌려 찍어봐라 여기 사고 어깨